물을 안고 그려와 맑고 깨끗한 하늘을 그럼 가족들이 거기 있니? 가족은 어디에도 없지. 넌? 가족은 필요 없어. 친구들이 있으니까. 너 나랑 같이 가네? 산타페에서 다리 때문에 붙잡을 거 하나도 없어. 지나가는 말 한마리 붙잡아 타고 그냥 카우보이 시탈에 달리면 돼. 나도 하고 싶다. 카우보이 시탈에 달리니. 거기서 깨끗한 국만을 맨날 마시면 너 이 오빠도 그냥 갖다 버리면 될 거야? 흐흐흐 뉴욕 바닥 어딜 바로 깔린 게 손님 하늘이야 아저씨 아줌마 또 난 아무나 몰라 잡아봐 신나는 인생 멋진 소식 전해줄게요 잘렸다고 해 봐 눈분도 귀로 백궁도 멋진 고 젊은 배우들이 막 시작을 한 겁니다. 그래서 4월 달에는 지금보다 놀랄만한 퍼포먼스와 좋은 공연을 여러분한테 선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오랜만에 신작을 선보이게 돼서 기분 좋고 설렘도 있습니다. 네 관객들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. 자 이어서 또 연출과 안무를 맡으실 데이비스와 또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요. 인사 말씀과 함께 또 초연을 앞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전부 환영합니다. 디즈니의 도움으로 이렇게 초연을 하는데 제가 시동을 걸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. 이 작품은요. 보셨다시피 굉장히 높은 기운을 여러분한테 선사하는 작품인데요. 뿐만 아니라 따뜻한 가슴, 따뜻한 감동 또한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됩니다. 동동 내를 누비다가 기절하겠어 오늘도 간다 세상 끝이 어딘지 보자 우리의 인생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오늘 목표 빈 땅불라 잡아 어떻게든 팔아 영등 가는 날과 우린 간다 최신 뉴스 들고 찾아간다 멋진 소식 안고 지나간다 멋진 소식 안고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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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옥 아 아 아